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은 독버섯의 종류 중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5가지 독버섯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광대버섯은 아름다운 빨간색 버섯으로 유명하며 독성이 강해서 먹으면 안됩니다. 독소로 인해 부토, 혼란, 환각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. 죽음모자 버섯은 녹색 또는 노란색의 갓을 지닌 매우 독성이 강한 버섯으로 간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켜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. 붉은 바구니 버섯은 독성이 있어서 먹으면 안되며 바구니 모양의 뚜껑과 특이한 모습으로 눈길을 끕니다. 붉은 사슴뿌버섯은 빨간색으로 가지가 뾰족해지는 독특한 형태의 버섯으로 간에 치명적인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. 마귀공보버섯은 울퉁불퉁한 갈색 버섯으로 간과 신장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. 이러한 독버섯들은 식용버섯과 혼동하기 쉬우니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.